새누리당 단협의원장 심기촌님 동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진님 성호자막재단 이사장 하은희님 다음 경제역 효산금재단 생명원 이사장 황영희 이사장님 동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동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동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세병원영화장님 차아수님 여기 비오는데도 비오고 하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인사에 앞서서 우리 저희 효산의료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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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을 사랑하여 이 부순 날씨에도 이렇게 만남상 방을 채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여기 음악이라는 배로를 서는 중요한 분 오늘 신설을 만드실 선생님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 허공이라는 노래 알지요? 웨딩드레스. 요즘 2, 3년대 1위를 차는 갈색 추억 아세요? 네, 잘 아시네요. KBS 지금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남부님의 동창생 정풍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주관하시는 음악 관계자들 특히 또 오늘 출전하신 여러분의 아마 심사를 미리 예선을 거쳐서 오신 12명의 감사합니다.